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치아니아는 주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반드시 지참하고 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릴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다 많으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인가? 또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를 죄 없이 하는 유일한 이러한 근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죄사함과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나의 개인적인 사건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하면 그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자로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인류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주 하나님이란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현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어떤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바울이 생각해 낸 복음이 아니라 바울도 받은 복음이에요. 들은 복음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천국 복음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또한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에서 복음화된 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에서 복음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 시초가 예수 그리스도여 그분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그것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이 보배로운 그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전파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복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다른 복음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단을 조심해야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가짜 예수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불로 끓고 돌아가는 미혹의 복음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우리의 삶속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저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다는데 변화가 없어. 다른 복음을 받은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아니세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될까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까요? 잘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는 복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면 제자가 되길 원하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은 너의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하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되게 사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복음으로 주셨다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결한 것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걸 바라고 사업이 잘 될 걸 바라고 건강하게 되기만을 바라고 물론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부스러기 복이야. 예수 잘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병 드신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아빠서 사형 못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쓰임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과 성결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리야마 삶의 함과 같으므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리야마 뭘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크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것은 크리스도시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십자가를 지신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스의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가지 쾌락적이고 좋아하고 즐겁고 여러가지 볼 곳도 많고 어디 갈 곳도 많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를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혹시나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공과 번영의 복음 그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거짓 복음이다 이거에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듣기 좋아하는 것을 듣고 많이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변화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은 많지만은 그리스도 인은 적다. 이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울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지금도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모인 자들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속에 이루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데 내가 어찌 쓰임을 받을까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재 두 번째로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제가 살고 살아온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있어요. 지금도 그 여정 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질까? 우리가 내가 이 믿음이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을 내 삶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가르침이 다 같은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참 제가 존경했던 시바이철 박사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자 사실 독일에 공부하러 간 것이요. 중3때 시바이철 위인전을 잊고 감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상 그분을 존경하여 그분의 삶을 한번 본받고자 책을 대했는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요. 솔직히 그분이 쓴 박사놈은 예수 삶에 대한 연구라는 그 책을 보고 참 예수님의 그 삶이 피해망상증에 걸렸다. 하도 바르세인들과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자들을 외로워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과 함께 피해망상증에 걸린 예수께서 갈릴리파다를 거니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마지막 논문의 총 총 창력이에요. 그러면서 지구의 종말은 없고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기수와 같은 사람이란 걸 나중에 깨달았다. 그냥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혜심 그가 바라는 모든 깨달음이 바로 생명에 대한 경혜를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혜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깨달아서 많은 방황을 했어요. 캐톨릭 신앙에서 많은 고해성사도 보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기도도 많이 했지만 이러한 믿음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쇼펜하우 인생론이라든지 지체의 디톡스 철학 해독 인생 인생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이러한 철학에 심취 되어서 고통의 본질 내 자신의 현재 고통 죄와 사망의 이러한 고통 문화적인 충격에 대한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고통 이러한 고통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해방되는 길이 어딘가 많이 방황을 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위괴양에 시달리고 자다가 그냥 식은땀을 흘리면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이러한 많은 과정을 겪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방황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저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섬광 같은 빛을 바라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이체가 말한 것은 신은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이게 뭐냐.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산길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한참 떨어지다가 나무자락을 딱 잡았는데 이게 이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생각에 기도를 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끝까지 붙들고 참으라 그래서 그냥 안간힘을 쓰고 참았는데 새벽에 와서 밝아져서 보니까 발이 바로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안전하게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니체는 기독교의 그러한 초월적인 믿음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어떠한 노예 생활 하지 말라 이래요. 내 자신의 이성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거기 내가 의존돼서 노예 생활을 하냐 이거야. 그러나 이것은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 없어요. 자 대롱대롱 낭떠러지에 나무뿌리 잡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 조금만 참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심하라 그거 놔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이 아닙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아니야 그걸 놔라 이거야. 바로 땅이 네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가르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놔라 이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삶을 내 삶을 완전한 거짓의 미혹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가 이 현실 세계에 충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거짓된 미혹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가난한 자 같으면 부여하고 멸시받는 천대받은 자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여 왕자와 공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이념과 철학과 우리를 미혹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미혹하는 모든 거짓에서 자유께되는 것이에요. 양비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와 우파를 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러나 좌우와 우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손과 양발을 우리가 가지듯이 어떤 이념에 대한 좌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른 균형을 잡고 가기 위해서 양발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눈꺼풀을 팔아보며 앞길을 내 발이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치우치지 맙시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유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하자면 하도 그런 상황 설명이 많겠지만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죽음의 골짜기를 여러 번 거친 적이 있어요. 베트남 성교 갔을 때도 그냥 기도한다고 준비한 6개월 전부터 기도한다고 2시간 아침에 1시간 새벽 기도 1시간 저녁에 진료 끝나고 1시간 무릎을 꿇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 하는데 그리고 갈대가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숨이 차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진료 하고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래서 응급실로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검사하고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나. 세브란스 흉부외과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내가 불쌍히 보였는지 가만히 나를 보고 또 엑스레이를 보면서 피균한 고개를 어떤 게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장인 것 같아요. 숨차는 이유가. 그러면 심장내과 또 선생님은 심장도 아닌데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면 제가 베트남 의료 성교 가도 되겠습니까? 갔다 오세요. 마음의 평안 평안하게만 생각하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더 크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숨을 못 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왜 숨이 차는지도 모르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또 힘을 주셔서 수백 명이 되는 또 오주에 가서 다 의료 성교 다 진료하고 공항까지 동원돼서 막 사람들이 밀어닥치는데 감당할 수가 다 반도 진료 못하고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에서 말씀을 또 전하는데 아휴 호흡이 숨이 아파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단에 섰더니 아 이상하게 또 말씀이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숨이 차기 시작해요. 저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은 그냥 갑자기 발을 막 꽉 꽉 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더니 이 주의종의 복음 선포를 회방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는 가요. 이와 같이 중부 기도 라는 것이 알만한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에 가까스로 돌아와서 그 길로 그냥 응급실로 갔더니 그때는 이미 증상이 심하니까 발이 이렇게 부 하니까 그때 주치의 선생이 보더니 한번 CT를 찍어봅시다. 해서 찍어봤더니 양쪽 폐의 동맥이 다 막혀버렸어요. 숨을 쉬어도 산소 공급이 안되는 거예요. 폐 색전증 그리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아내에게 싸인을 하라고 그래요. 위험하다. 생명이 중환전실에 바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참 그러한 절제 절명의 순간에서 위로하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환란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다.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8편 17절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 말이야 위안을 주는데 물밀듯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막 종소리 나고 경고음이 들리고 부산하게 간호사가 의사 부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주위의 환경이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이 흑암의 권세가 물려올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걸 확신합니다.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남침례교의 그 애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이제 주사를 줘서 완전히 기절시켜서 이제 산소 호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폐렴으로 급성폐렴으로 지금 나는 퍼펙트 피스야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죽으면 더 좋은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한 예수 크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살리는 복음 이라 이거예요. 제도는 믿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정되고 바로 그 생각을 바로잡으면 그 생각이 바른 행동을 낳는 거예요. 바른 행동은 바로 바른 습관과 바른 성격을 낳고 그 바른 성격은 여러분의 바른 운명을 낳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의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건한 반석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걸 싹 빼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게 이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 인격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바로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치 행복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들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새들로 하여금 강함을 주면 안 돼요. 억지로 자유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의 삶속에 중요한 것은 믿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인데 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제발 딴 말 좀 듣지 마세요. 제발 딴 이상한 미혹된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면 자문서 4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행하면 건강한다는 약속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잘못된 길을 갑니까? 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상한 데로 끌려 갑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아니니까 그러고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니까 속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한 가지 평탄한 길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조를 가지게 된다. 철학이 있다. 이겁니다. 그 철학은 무슨 철학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철학이야. 나비도 철학이 있고 자기 세상이 있고 까마귀도 자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세상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은 허감의 속에서 다니는 거예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이 분별이 되는 이것은 마귀의 미움이구나.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술을 끊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끊는 것이에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이 거기에 마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같이 수반된다. 여러분 간염 만성 간염 저는 간을 전공하기 때문에 간염에 걸린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가 만성 간염 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시작이 내가 병에 걸린지를 부인하고 모르면 끝이에요. 강경화되고 간암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 내가 만성 간염에 걸렸구나. 이 간염에 대한 전문 선생님한테 내가 가봐야 되겠구나.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를 받았을 때 아 지금 활동성입니다. 아니면 보균자씨입니다. 아니면 지금 위경학의 간경변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간암이 생겼네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시 수술을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그것을 바른 진단을 해서 그것을 약을 투여하거나 또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저 의사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능력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내가 산다 이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영적으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내 병을 치료하는 내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절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혈류병에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남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믿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전기 충격처럼 그 여인의 자궁의 혈류 그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치유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인가 있는가 하면 천재로서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은 바로 내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습니까? 기대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내 이러한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내 이러한 난치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나와야 예수님을 만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 누가 보면 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론과 시도에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서 권한받는 자도 고침을 받았다. 왜 나왔다고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병을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 함께하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갈 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바올이 기도한 손수건을 내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간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는 역사가 일어난 이것은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아무리 안수하고 아무리 축소한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예요.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예요. 병근자를 치욕해 하는 것이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뭐에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거룩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침렬해 주신 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불은 뭘 상징합니까? 태우는 거예요. 나는 태우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컨슈밍 파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 이거예요. 그럼 무슨 소멸이에요? 소멸해서 태워 죽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회계의 물로 침례를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은과 금을 깨끗게 할 수는 있어요. 겉발림을 이렇게 그러나 속은 연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은 은과 금을 녹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의 찌꺼기는 다 태워지는 것이다 이거야.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내가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여.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첫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는 나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불로 침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크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의사 선생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예수 크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누구든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지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문을 엽니다. 주님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고 마음문을 여는 열쇠 그 고리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만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나는 크리스도 안에 크리스도는 내 안에 가여서 이제는 보나 예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다. 오늘 또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죽게 던져버리라. 이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 깨 하리라. 살아계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죽음에서 소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 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